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봐봐, 너희 사진 찍었어? 기념사진이야 아니, 비디오야, 비디오 비디오에요? 응 나도 이름을 속여봐 아니에요 왜? 영어로 그럼 한국말을 해 어떤어떤에요? 응? 알아서 해 뭐뭐해요 아, 뭐뭐해요! 알려줘요 그냥 뭐야, 할인의 친구 그냥 저는 이름만 말할게요 영어로 해, 너 먼저 응, 영어로 해야지 루시 ㅋㅋㅋㅋ 이게 뭐죠? 까면서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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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학년 이름이입니다 이래야지 언니가 왜 봐봐 근데 잘 보여 언니가 어떤지 그러면 아 저는 2학년 이하엘입니다 제니 아 아니거든 아 제니에요 제니 하엘이야 하엘 맞아 하엘이야 H E E L J E N N Y 야 H E A L 아니고 H A E L 아 그 다음에 제니 J E N N Y 그거라고 아 알겠다 네들 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맞아요 엄청 시끄러워 맞아 엄청 시끄러워요 학교가면 더 시끄러워요 그치 루시가 더 시끄러워요 루시 루시가 시끄러워한거야? 아냐 신다니엘이 제일 시끄러워 어 신다니엘이 제일 시끄러워 그 다음에 나랑 너 그 다음에 나랑 너 맞잖아 아냐 연주하니 더 시끄러워 그 다음에 나랑 너 그래 내가 나 죽는다 어 맞아 나 루시 선생님 너들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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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지 맞아요 리빙만 리빙만 가르쳐도 하이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러면 왜 그 선생님 그러면 혼나잖아 아니 리즈나쌤 때로 돌아가고 아 저 그러면 한시간 맨날 한시간씩 얘기해 그치 리즈나쌤 때 너희들 혼난적 없어? 루시? 아니 리즈나쌤 근데 더 웃었던데 아니 리즈나쌤는 너무 좋아 맞아 먹을거 줘 먹을거 먹을거 주고 자유시간 자유시간 엄청 늘려주고 응 금요일마다 아니 아니 오후 마다 플레이브라운드 가고 와 야수 구일때도 그러면 니들 리즈나쌤 영어 이름 뭐지? 레이싱인가? 아 그레이싱인데 금요일마다 니들 노래도 드리려고 해 아 근데 아니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말은 안 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잘 들으면 저도 말 안 듣고 얘도 말 안 듣고 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지 시험 빼고 다 말 안 듣고 어 선생님 또 2학년 가봤을 때 그렇게 했어 지금 뭐 한거냐 애들 근데 시험은 문제인게 너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인기는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맞아 말이 없어 애들 말 걸러주면 그냥 안녕 안 하고 그냥 손을 잃었고 어 그렇구나 막 짠 안녕 막 이러면 아니면 아니면 하이 하이 헬로 절대 한 것만 절대 한 것만 절대 한 것만 절대 안 써 진짜 너무 진짜 학교 운동장에서도 안 해요 왜 운동장에 한 것만 해 네 근데 동영상 아직도 되고 있어요 응 왜요 네 선생님 혼자면은 볼 거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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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안돼요 저 재밌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미있게 하는 거야 으악 그치 저 갈 때부터 찍었어요 아니 지금 방금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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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로 어떻게 치고 고속도로 이후매 차 엄청 빨라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앞에 할 거야 여기 너무 시끄러 시끄러 너희 뭐 먹을 거야 가서 몰라요 너희 비참 뭐 샀어? 너 오빠 요리 먹을 거예요 진짜 오빠는 늦게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빠 요리 잘해? 어 오빠 요리하면은 먼저 먼저 하실걸 진짜? 야 우리 언니 간장게장도 만들어 오 진짜? 만들어 먹어 야 이거 먹어 대단해 우리 언니 간장게장도 만들고 새우 새우 너 할머니잖아 할머니 맨날 맛있는 거 준비해 맞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좋아야지 맛있는 거 그치 나는 간장탕도 해주고 그치 오빠 할머니 있으면은 할머니가 야 많이 할머니는 맨날 요구르트 갖고 와서 둘 다 안 만나고 그거 다섯 개씩 나 다섯 개씩나 다섯 개씩나? 엄청 많이 맛있지 않았네 근데 쌍둥이는 뭐 정자가 남자의 자 재밌는 거 얘기해 봐 누가 루세아 재밌는 거 얘기해 좀 조용히 해 아 좀 조용히 해 아 싫어 진짜 근데 끝말이 이렇게 할래? 이리와 나 먼저 나 먼저 나 나 나 우리 35분 도착해 할래? 나 먼저 한다고? 응 하나님 할 거 없어? 할 거 없어 님 님 님 얘 많아 님 많아 지금 뭐예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선생님은 운전할게요 집중 아 뭐지 생각해 봐 많아 생각해 봐 많다 말이야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노 님 님 아이 님 님 battling 엄청 어렵다 영어인데 하고 볼 바람 있어 춤을 빨리 해 춤! 춤! 춤 맞아 아 한마디 없잖아 아 진짜 아쉬운 걸로 해 아 한마디 없네 시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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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거리! 장! 시장! 리 리 리오 리오 이름잖아 친구야 리오 오이 이빨 빨개 대 대 대수국 대수국 대 대잖아 대 대 대? 대장 아 대 장 장 대장 장애인 아 장 장애인 인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나 해? 인 라인 인 라인이야 인 라인 인 인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야 똑같은거 하는거 없어 맞아 인 라인 하고 내가 인사해 아 왜요? 아 그러면 개꿔지 아 똑같은거 계속하면 어떡해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똥 똥 진짜? 저는 엄청 슬퍼할 텐데 그러게 왜? 엄마 뭐 좀 해 있어? 루시? 아 엄마 전화요? 응 얘는 엄마한테 존댓말 안 쓴다요? 존댓말 안 했을까? 나 엄마 안 했을까? 아니 한 10분 있다가 루시? 거기? 그거잖아 그 앞에 신호등 길어 나 엄마 안 했잖아 좀 이따가 그 신호등 지나서 신호등 지나서 신호등 왜 이렇게 놀까요? 신호등 여기 관명사굴이잖아 관명사굴이 엄청 신호등 길어 한 10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2분 2분이잖아 조용해 아직 심하려워? 아니요 너희 동생 맨날 심하려워 아기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엄마나 지금 루매랑 여기 타고 있어요 어디야? 저 루시네 집 가고 있어요 아 안 타고 있어? 악면 네 화면 지경 조용히 놀고 조용히 놀고 조용히 놀고 너무 우랑스랑거리면서 놀지마 아 진짜 엄마 또 이말이야 야 너 너무 힘이 안 돼 조용히 알겠지 조심해서 놀아 알게요 일단 둘 다 갈게 네 와 엄마 잠깐만요 오우 진짜 아 너는 근데 왜 밤바쓰는데 얘는 덥스마저 원래 언니 존대만 안 써 나 원래 밤바쓸 수는 없고 밤바쓸 때도 있고 와 다 먹었다고 흥날 때 이혼 적을 때만 흥날 때 존대만 하는거야 얘도 대체로 흐릴요 쟤네도 큰일 땐 전대만 하고 저는 그냥 맨날 전대만 하거든요 진짜? 네 언니도? 언니한테도? 언니한테 왜 내가 전대만 해? 얘도 언니잖아 당연한 전대만이지 나잖아 언니는 그러나 왜 너 바로 아니잖아 아 오빠잖아 또 있었잖아 아니 언니도 없잖아 다른 언니들한테 반말 진짜? 응 반말 안 해도 돼 아 언니한테 왜 전대만 써야 돼? 맞아 그거니까 그러니까 나 안 쓰는데 언니한테 그러니까 넌 쓰냐? 안 써 그럼 언니한테 야 그래? 네 아니 언니로 언니 언니 아 언니한테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해요? 난 오빠한테 언니 영화 좀 해줘 그럼 그래 난 오빠한테 오빠야 막 그래 아 알겠어 막 아 알겠어 귀찮은데 그리고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언니 열심히 공부해 아니에요 아니야? 나 이제 5학년인데 우리 진짜 숙제 너무하라 야하해라 야하해라 나는 장난해라 야하해라 너는 언니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너는 동생이 좋아? 나 동생이 좋아? 왜? 너 동생이 제일 싫은데 난 언니가 제일 싫은데 어떡하니 언니 내가 언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셔라 얘네가 언니를 잃어먹어요 끝까지 진짜 머리끄덩이 다 다 생겨가지고 에이 형님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인 거야 야 우리 언니는 머리 잡아서 이렇게 내 오빠는 안 들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우리 언니 안 착해요 그냥 밖에서만 착하게 해 집에서 언니 놀아 사는 거야 집에서 엄청 엄마한테 밥 몇 시? 집에서 언니 놀아 언니 놀아 사는 거야 언니 놀이 탄다고 우리 언니 언니 놀아도 안 해요 자기야 다 알게 못해 너 언니 진짜 있어? 나 있어 없는 거 같아 있어 진짜 이상해 우리 언니 진짜 놀아 우리 오빠 진짜 놀아 근데 이상한 거야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뭔가 이상해 왜냐면 하엘이 언니랑 우리 언니랑 친해 친하고 그 다음에 무미랑 걔 누구였지? 너네 동생이랑 친하고 아 그래? 어 친해 저번에 나 오 진짜? 그리고 그리고 너네 오빠랑 진짜 친해 오 진짜 친해 오 진짜 친해 야 진짜 친해 저번에 진짜 축구하고 축구하고 같이 같이 아 진짜 자다가 진짜 데려다주는 거 아 진짜 진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서 아 밖에서 하거든 진짜 아 그니까 쟤네 잠깐만 머리 선생님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내 오빠는 뭐 밖에나 집에서나 나는 잘해 야 너네 오빠는 컸잖아 엄마 많이 컸다 두기도 컸어 어 맞아 아 근데 얘 오빠가 더 컸어 3학년인데 야 그게 내 오빠가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왜 컸화이트 얘기해 선생님이 잘 알아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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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얘 오빠 엄마가 3학년 때까지 같이 있었어 우리 엄마 엄마는 3학년 때부터 저는요 너는 2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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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근데 얘 루시 오빠는 선생님 3학년 때부터 선생님 나와봐 3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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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는 유치원 때부터 3학년 유치원 유치원 야 너는 유치원 몇 살 때부터 나 유치원 몇 살 때부터 7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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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거기 건강하게 미친 네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비군데? 아니 안 비굽해 아니야 나랑 맨날 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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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게 신기거든 너 같은 반 있지 아니 아니 소진 소진이 형 착해 아니야 엄청 나빠 야 너무나 내가 싫어 둘 다 둘 다 그런거 아니 상하냐 엄마 전화해 담았어요? 응 한참으로 담았어 2분 여기 집에 다 부숴죠 다 부숴죠 아파트 여기 저 무서워 응 엄마 나와줘 끊어 그냥 이렇게 잘 그냥 너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냐 응 사랑해 이래도 엄마가 나와 나 저번에 나 저번에 오 저기있다 나 저번에 5학년 언니가 할머니한테 정말 말이 많았다 사랑해 오 진짜 나는 정화 끝날 때 끊어 아니면 사랑해 왔어 근데 요즘에는 근데 왜 안해 주세요 요즘 왜 사방해 왜 사방해 나는 우리 엄마가 하는데 아 KLTS에는 부끄러워서 안해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좋은 일인데 우리 엄마가 해요 막 친구들이 왜 엄마 사랑한대요 엄마한테 사랑할지 당연한 거지 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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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신따니 신따니는 신따니야 저번에 안왔어 신따니야 신따니야 오빠 하일이 하일이 형이 좋아해 맞아 나도 좋아해 내가 혜연이도 좋아해 아니야 나 이제 안 좋아해 도착했어요 맞아 맞아 다행이다 나도 안 좋아해 넌 진짜 다행이야 아 근데 얘는 얘도 좀 다행이다 진짜 알아 맞아 맞아 이제 너가 제일 좋아 자 동영상 바이바이 해 아 장미다 이제 끌거야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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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장미 있는데 어 진짜 예쁘네 저게 장미 있는데 진짜 예쁘네 예쁘네 장미 예쁘네 맛있어 엄청 예쁘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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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üş계엄마 옴 때까지 기다려 네 이제 잘먹고 뻗고 월일이 만나 월일이 만나요 안녕 안녕 잘가 친구야 수고하고 반가워하자